내일 날씨의 유의사항은 빙판길과 한판입니다. 오늘 밤사이 눈이 내리면서 길이 미끄러울 텐데 매서운 추위까지 몰려와 내일 출근길이 걱정인데요. 그나마 며칠 말썽을 부린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차차 옅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내륙과 서해안에 최고 5cm, 수도권 등 서쪽 내륙엔 1에서 3cm 정도 내리겠는데요. 제주 산지와 울릉도도 독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구름 뒤편으로는 한기가 밀려들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체감온도 영하 16도에 달하는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대체로 파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호남 서해안과 제주엔 눈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대전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영하 5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겠습니다. 당분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